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08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사람 하지 말래요 사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사람이 뭘 하는 걸 하지 말래요 보행자 사람 걷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걷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보행자 보행이 금지된다 이런 뜻이에요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것 5답을 볼게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횡단보도 주의 표지 다음에 보행자가 있음을 알리는 것 이런 표지는 없고요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는 것 자전거 통행 금지 표지요 뭐 하지 마라 사선이 딱 거져 있는 거 그 주체가 보행자인지 자전거인지 따라 달라지는 거죠 따라서 답은 3번 보행자의 보행을 금지하는 것이 나아 되겠습니다 909번 다음 규제 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허가되는 차량은 했습니다 얘랑 얘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얘는 뭐고 얘는 뭘까요 얘는 사람이 여기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 짐을 싣고 있고 바퀴가 이렇게 있는 이게 뭘까요 경운기죠 경운기 얘는요 뭐 뒤에 이렇게 굴뚝도 있어요 차에 뒷바퀴 엄청 크고 앞바퀴 좀 조그맣고 막 이래요 근데 엄청 네모나게 생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건 트랙터 트랙터 시골에 가다 보면 왜 벼배 가지고 싣고 가고 벼배는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트랙터라고 하죠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 통행 금지 표지판이에요 이거는 따라서 운행이 허가되는 차량 뭘까요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화물자동차는 가능하겠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축에 숙하는 문제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 세 가지가 통행에 금지됩니다 손수레가 그림이 없는데 참고로 손수레도 안됩니다 알고 계십시오 손수레라고 하니까 또 그렇죠 리어카요 리어카 리아카라고도 표현하는데 리아까 아닙니다 이거 이거 리어카의 그 일본식 표현인데 아니구요 우리나라 말로 손수레 되겠죠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 오지 말라는 표지에요 이게 잘 기억해 놓으시구요 910번 다음 규제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30 하지 말아라 하는건데 밑에 보니까 언더바 밑줄이 이렇게 딱 거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저속도를 제한할 거예요 최저 이 정도 속도로는 달려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30 이상으로 달리란 얘기죠 최저속도 제한 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 이 밑줄이 없으면 최고 속도 제한 표지에요 2번은 최고 속도 제한 표지고 차간거리 확보 표지는 요고요 앞차 뒤차가 있고 간격이 50m 다 이런 표지 여기에 차간거리 확보 표지가 되겠어요 안전속도 제한은 없구요 따라서 이거는 언더바가 있는 밑줄이 있는 요 표지판은 최저속도 제한 표지 1번이 답이 됩니다 911번이요 다음 안전표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안전표지 명칭이구요 뭔가 길이 이렇게 오다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다 갈 수 있다는 이런 뜻인데 양측방 통행 표지죠 양측방 통행 표지고요 양측방 통행 금지 이런건 없고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종료 표지는 있어요 중앙분리대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니까 중앙분리대를 놓고 오른쪽으로 간다 중앙분리대가 시작하는 거고 중앙분리대가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왼쪽으로 와도 된다 해서 여기 중앙분리대 끝남 표지가 있어요 시작하는게 있으면 끝나는게 있구요 반대방향도 내가 시작 표지가 있으면 왼쪽에는 이제 끝난 표지가 있을 것이고 저쪽 앞으로 가서 시작 표지가 있으면 여기 끝남이 있고요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여기 시작 표지가 있고 끝난 표지가 있으면 반대편이 또 시작 표지가 있고 그렇겠죠 요런 개념이에요 시작 표지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끝난 표지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 양측방 통행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912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네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죠 아예 비보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다음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나 맞출 것 같으니까 그거를 보고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일단 비보호 좌회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랑 좌회전 하다가 부딪쳐도 네 책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비보호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구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비보호 표지판의 원래 뜻은 일드 투 언커밍 트래픽 이란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니까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일드랑 언커밍 때문에 그런 거죠 트래픽 이제 교통인데 대부분 알고 계신데 무슨 뜻이냐 양보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디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한테 양보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좌회전하다 사고 나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한테 양보를 해주고 차 없으면 이제 그때 지나가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표지판에다 뭐라고 써야 되는데 한글에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한테 양보를 해라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줄여서 다 하는 말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낸 게 이제 비보호에요 원래 뜻은 대항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한테 양보를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기를 볼게요 1번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신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간불에도 좌회전 할 수 있는 걸까요 간혹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아니 어차피 초록불에 좌회전을 하나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나 어차피 보호를 못 받는데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사고 나면 내가 책임 지면 되잖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신호위반이에요 그죠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얘기죠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좌회전 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거죠 녹색 신호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적색 신호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신호위반인 거죠 3번 비보호이므로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좌회전 할 수 있는 거죠 비보호니까 좌회전 신호가 당연히 없겠죠 물론 좌회전 신호가 있고 비보호 딱지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좌회전이 직진보다 훨씬 더 많을 때 이럴 때 보호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해서 좌회전 신호도 주고 비보호도 주고 빨간불 외에는 전부 다 모든 현실에 다 차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호 비보호 좌회전인데 비보호 딱지가 붙어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좌회전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녹색 신호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이게 비보호의 원래 취지죠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913번 다음 안전표지 명칭은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이거 뭐죠? 좌우회전 표지입니다 좌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런 표지예요 양측방 통행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시작 종료 이거랑은 또 다른 얘기죠 이건 이쪽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이거 좌우회전 표지 2번이 되겠습니다 194번 다음 안전표지 뜰어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건 좌회전도 되고 유턴도 된다는 뜻이네요 좌회전 및 유턴이라는 뜻이겠죠 이게 2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이중 구분 도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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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가 휘는 거 있죠 한 번 휘고 두 번 휘고 한 번 휘고 두 번 휘고 이거 이중 구분 도로인데 우좌로 이중 굽고 좌우로 이중 굽고 이렇게 두 번 이중 굽을 수가 있겠죠 이 표지판이고요 지금 이 표지판은 좌회전과 유턴이 가능하다 하는 좌회전 및 유턴 표지 되겠고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195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가서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에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바로 좌회전이 안되고 우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라 이런 얘기에요 왜 그래요 이거 좌회전이 여기가 금지가 돼 있어서 그래요 공사를 하고 있거나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보통 피턴이라고 불러요 피턴 왜 그래요 이게 피자처럼 생겼죠 이게 이게 이렇게 피턴이라고 부르는데 표지판의 이름이 뭐냐면 우회로 표지판이에요 우회로 돌아서 가라 삥삥삥 돌아서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 우회로가 어디냐면 이거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요게 요 표지판이죠 요 표지판이고 그 다음에 회전형 교차로라는 건 요거 회전교차로 반시계방향으로 돌고 있는 요 회전교차로를 말하는 거고요 좌측면 통행은 왼쪽으로 가라 요거 좌측면 통행입니다 따라서 이 표지판의 이름은 우회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196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했어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오른쪽 화사표가 엄청 크고 왼쪽 화사표가 되게 조그맣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빨간색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백색 화사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통행 우선 표지판이라고 부르죠 오른쪽 백색 화사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97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요거 자전거 횡단 표지판이에요 자전거 횡단도 표지판 자전거 횡단하는 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표지판이 써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전거가 횡단이 가능한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 그죠 1번이 답입니다 불가능하다 횡단할 수 있다 주의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 표지판 1번이 되겠습니다 198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일방통행 어디로? 직진 직진 일방통행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 표지판이죠 따라서 직진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다 그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좌측 일방통행도 있고 우측 일방통행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직진이 일방통행이면은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우측이 일방통행이라는 요 표지판이 들어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좌측이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이 있겠죠 요게 하나만 쓰이는게 아니고 다 옆에 양옆에 다 같이 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표지판은 직진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다 4번이 되겠네요 919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자전거 전용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전거 전용 왼쪽 오른쪽에 딱 막혀있는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전거 전용 차로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전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요렇게 생겼어요 자동차 그림이 딱 있고 전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고 자전거 우선 통행이 있구요 자전거 통행 금지 도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다 알겠어요 빨간색 테두리에 적색 사선이 딱 그어져 있어서 이거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다 여기에 요 표지판이 되겠고요 따라서 답은요 자전거 전용 차로가 있다는 뜻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20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전거도 있는데 둘 다 파란색 표지판 안에 들어 있네요 뭔가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도 할 수 있고 사람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만 통행한다 만 틀렸죠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요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오답을 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한다 그럼 자전거는요 자전거 얘기가 없죠 틀렸고 4번 자전거 횡단도임을 지시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이렇게 생겼죠 횡단 왼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횡단이다 횡단 표시가 딱 되어 있고요 전용차로 하고 횡단도 하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전거 전용차로는 자전거만 갈 수 있는 길 말하는 거고요 횡단도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거죠 2개가 따라서 요 문제에서는 사람하고 자전거가 같이 있는 요 문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und amen f 아멘